네 최주영 최주영이 이걸 보고 있겠지 주영아 주영아 너 우엉 인스타그램 봐봐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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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최주영의 엽살을 오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곤네 아 짜증나 하이 현아 이승우 저기 이승우 빨간 색깔 이승우 왔다 우리 학교에 축구선수 이승우 별로 신기하지 않네 신기하진 않아 이거 여기 클럽이 이승우를 향해하는 거 아니야 맞을걸? 어 운동 힘들었냐고? 아니 어 운동하자 안 힘들었는데 이승우 보이실까 이승우? 여러분 이승우 아십니까 축구선수 아 이승우 아십니까 축구선수 아 이승우 아십니까 이승우 화이팅 할래 여깄다 이승우 이승우다 이승우 보이자 이승우 빨간 색깔 이승우 이승우 이승 작아?